안녕하세요 어리버리농구 청계아빠 입니다 아이고 코코가 난리들 아니에요 놀아달라봐 어 오늘 어제 몰랐는데 새벽에 비가 좀 왔었나 봐요 많이 젖어 있기는 하는데 애들을 좀 풀어주고 일단 풀어줄 애들은 얘들은 못 풀어줘요 애들은 못 풀어주고 안타깝지만 애들은 놔두고 포코가 터그노를 좀 하더니만 점프력도 좋아지고 얘들 좀 풀어주고 놔놀아 바닥이 좀 지저분하다 청소 좀 해줘야 되겠다 얘들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도 좀 챙겨줘야 되겠다 걔들은 좀 더 있고 아직 자기들 집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들 집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원래 지저분해 가지고 쥐가 굴을 좀 탄거 같은거에요 굴 좀 나가주고 나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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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좀 수거하고 여기다가 오리둥지를 좀 만들어야 할까 오늘은 배추를 좀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그러시더라구요 닭 주는 배추를 왜 돈 주고 사냐고 배추 그 뭐지 그 그 볶고 나면은 하는거 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냥 요즘에 풀 뜯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또 거기 와서 그걸 싣고 오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한 여섯 포기 정도 샀는데 배추 시래기 같은 거 그러니까 겉에 그거 있는 거 애들 줄만한 부산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챙겨 가지고 왔어요 오늘 여섯 포기 뭐하러 사냐고 그러는데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놀아달라고 지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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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놀아달라고 장난 아니에요 좀 이따 놀자 코코야 좀 이따 놀자 뭐 먹으노 일단 배추를 좀 꺼내놓을게요 배추 여섯 포기 사가지고 온 거구요 배추 여섯 포기 사가지고 온 거고 부산물을 좀 많이 얻어왔어요 이렇게 코코야 아 사실 배추에는 관심을 안 보이는 구만 딴 애들 배추도 먹는데 이렇게 안개 있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안개 있는 거 엄청 좋아해요 복구가 이렇게 안개 있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놈 자식 이리와 배추 한 포기씩 필요한 애들한테 나눠주고 의산물 또 나눠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좀 개체지도 많은 데는 한 포기씩 다 넣어줄 거에요 총 여섯 포기인데 얘들이 올해 배추가 처음이라 얘가 좀 말랐다 갑자기 갑자기 왜 이리 말랐지 요즘 애들이 서로 괴롭힘을 좀 많이 하는 거 같아가지고 풀어줘야돼 응 뭐가 풀다 여기서 아홉 마리를 줄여놨거든요 지금 아홉 마리를 일부러 줄였어요 얘도 좀 살 좀 찌라고 좀 건강해지라고 대장격 되는 애들은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응 올해 배추는 처음일텐데 얘들이 먹을 줄 아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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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배추는 처음일텐데 응 여기엔 좋은게 닦자 이렇게 놔두면 먹을래 나 응 응 어 바닥이라고 너네 바닥이 나오면 안 되지 по 먹는 거 좀 봐야겠다 여기 뭐가 봤을텐데 갓 안탁들한테 먹으라고 혹시 모를 좋은건가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나요? 제가 여기 있어서 문 앞에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아 아파 나와서 먹어 나와서 뜯어 먹어 가지마 먹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먹다보면 다른 애들도 다 돌아가면서 먹을거에요 입을 댈겁니다 자 지금은 거위가 졸어고 있는데 거위가 먹는 실성으로 봐서는 두개가 더 필요할거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얘들이 라벤더 애들이 쟤네들한테 귀에 눌려가지고 머리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앞에다가 하나 놔줘야 될거 같고 지금 코코넛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세개 병아리들도 좀 챙겨줘야 되겠죠 어 사료 다 먹었네 오늘 병아리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끼들 아 챙기네 전에는 뜯어가지고 새끼들도 줬는데 새끼들 많이 탔다고 안 챙깁니다 애들 다 물려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조노가 아무래도 라벤더들도 왔다갔다 하면서 먹다가 자 지금 또 자리를 좁붙했어요 상조들 겁을 많이 내요 새끼들 응 거위들도 으쭈 자 나왔다 먹어라 나와서 먹어라 라벤더들이 나와 소심하게 하나씩 들고 들어간다 소심하게 하나씩 들고 들어간다 뜯어가지고 하나가 가슴다 코코넛 뭐해 병아리들이 신기하지 병아리들 지켜보고 있다라 병아리들도 챙기지 않았어 병아리들도 챙기지 않았어 일단 애들 먹을거는 이거 부시러기로 불산물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건 뭐야 이런 부산물이 들어간다 부산물 이렇게 넣어주고 애들이 좀 많이 놀랬는데 진짜 사려주고 하면서 놀라긴 많이 놀랬어요 코코넛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지금 성조들이 지금 지들꺼 줬는데 남의꺼 탐내는거에요 이렇게 병아리들꺼 지들꺼도 있으면서 사려만 먹네 얘들 배추가 처음이라 지금까지 제가 그 뭐지 섬유질을 아직 안줬었거든요 사료만 계속 먹여가지고 키웠는데 뭐 익숙해지겠죠 아직 먹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저기 성조들을 같은 경우에 잘 먹죠 저 앞에 잘 먹고 있고 코코도 지금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니가 잘 지켜야 되는 애들이야 그치 좋고 응 한 마리 한 마리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일어나면은 얘들 놀래요 보여드릴게요 어? 안 놀란다 먹는데 집중하더라고 놀래진 않네 잘 꽃이 나가야지 코코야 나오자 나오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서른다섯 마리 닭짱 수탉방에서 대장격되는 애들만 따로 다 분리를 시켰어요 아홉 마리구요 총 근데 왜 그랬냐면은 하두 대장격되는 애들이 밑에 애들 괴롭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옮겼고 일단 뭐 다들 똑같이 농갈라 줘야 되겠죠 일단 옮겨놨어요 일단은 한 아홉 마리 정도 분리를 해서 저기 저쪽 저쪽 닭짱에는 스물여섯 마리 여기는 아홉 마리 이렇게 총 서른다섯 마리를 나눠 놨습니다 농갈라 놨어요 농갈라 놨습니다 어이 포커스가 잘 안맞네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얘들도 챙겨줬구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인이 다른 주인이었다 보니까 얘들이 좀 반응이 좀 그래요 좀 뭐랄까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이게 닭들이 진짜 똑똑한게 주인을 알아본다라는게 요런 부분에 평소에 계속 먹이를 주던 주인이랑 아닌 사람이랑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얘네들이 예민합니다 지금 일단 똥 같은 것 좀 드러내고 이렇게 왕기 깔아주고 배추를 줬는데 애들이 다 밖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녁에 되면 들어와서 먹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렇게 했고 일단은 귤레들은 다 줬어요 다 줬고 바닥에 좀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배추를 여부를 더 먹을 수 있게 깔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할거는 일단은 이따가 사료를 더 챙겨주고 나가면 될 것 같고 일단 배추나 넣어준 거는 다 했어요 벌써 엄청 뜯어 먹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얘들도 잘 먹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요즘 뭐 반 이상은 다 뜯어 먹었고 여기 병아리들은 어떻게 먹나 볼까요 아직 입을 안 된 것 같은데요 사료만 입대고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거를 처음이라 지금 뭐 토끼는 조금씩 먹고 있어요 커피 이게 광고는 아닌데 제가 무척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처럼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저기 시리즈가 PHK 5100 시리즈인데 여기 지금 여기가 한 7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은은하게 따뜻하게 해주고 있고 풀로 넣었을 때 7L 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14시간 평균 한 최대 최대 14시간 평균이 아니라 최대 14시간 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7L 하루를 그냥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24시간 까지는 아닌데 24시간 돌리려고 그러면 대략 12-14L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15시간 수 구능은 해요 아니 구능합니다 아주 적당하게 끓여주고 하니까 딱 이거 틀어 놓고 조금 할일 할거 하고 들어와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좀 따뜻하게 쬐고 있다가 또 나가서 일하고 요런 식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기름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